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두 종목을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쏙쏙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이 두 분의 꿀 같은 조합이 기다리고 있죠.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에는 두 분의 꿀 조합. 시장이 이게 뭐 주도주도 없고 순환매 돌면서 내 타이밍이 오기만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오늘 또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죠. 네. 두 분이 어떤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화면으로 일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화이트 진로, S-OIL, LG 이노텍, 현대제철, SBS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5가지 종목은요. 알티캐스트, 현대 일렉트릭, 첨보, 프로텍, 한신기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톰톰 데이 기다렸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환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10가지 종목 시청자분들 보셨죠? 아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 중에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매수를 하고 싶었다라는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은 궁금한 점을 저에게 더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어느 정도 타이밍에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두 분이 그런 내용 반영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 텐데 좋습니다. 하이트진로입니다. 네, 하이트진로입니다. 침이 고이네요. 당기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트진로는 음료 사업부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주류 사업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동안 백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작용할 거라고 기대가 됐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거리 두기가 오히려 강화가 되면서 개인 사점 모임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 맞은 사람들을 적용하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또 10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 서랑설레는 있습니다만 결국 연말에 위드 코로나 쪽으로 해서의 어떤 기대감들을 본다면 저는 주류주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특히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소상공인 주류 판매가 훨씬 더 큽니다. 주점에서 판매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임 인원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더 실제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V자 반등, 그러니까 이게 V자 반등이 말하기는 뭐하지만 8월에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회복한 정도 수준에서의 V자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저는 지난 6월 달 고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이트진로를 유창희 대표님 처음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거리 두기에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10월 말쯤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우리나라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화이트진로를 유 대표님이 처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RT캐스트가 되었네요. 네, RT캐스트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톰톰이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누구죠? 본인은 알 겁니다. 네, 톰톰은 두 전문가 분이시고 제가 제일 일합니다. 자, 지금 시간 가고 있습니다. 네, RT캐스트 준비했는데 그런데 RT캐스트가 지금 15%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난감한데 RT캐스트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그 RT캐스트가 현재 16.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소하게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으로 해서 일단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파트에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면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T캐스트 그런 맥락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7% 급등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대안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진의 지분 16.7%를 제가 RT캐스트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RT캐스트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휴맥스입니다. 휴맥스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휴맥스는 2.7%고 상승 논리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휴맥스가 지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대형 챕이라고 하는 국내의 급속 충전기 1위 회사가 있거든요. 2회사에 또 연관된 회사인데 그래서 RT캐스트라는 종목도 좀 보시고요. 그런데 매수 접근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RT캐스트보다는 대안주로서 휴맥스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전기차 충전 플랫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RT캐스트가 오늘 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휴맥스를 대안주로 급하게 또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을 좀 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썰이 길었군요. S.O.1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 우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지금 혼재된 상황이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뒤에 있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재승홀에서의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본다면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 원자재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면서 완만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유가도 그 이후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체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자재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스프레드 가격 자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승인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런 기대감 나오는 자체가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의외로 2분기 때 스프레드 개선 효과를 보여주면서 정유주들의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 4분기도 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휘발유 소비라는 이런 부분들도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소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일이 전통적 고배당주입니다. 찬바람이 분다라면 남자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일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남자의 계절에는 배당주를 보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거든요. 소일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해 주실 다음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인데 문자로, 오랜만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1316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현대 일렉트릭 지금 사도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결론은 된다는 거죠?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시고요. 다음에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정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9월달, 작년 10월달부터 계속 안정적인 완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얘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디 어떻게 예산이 배분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전력망 투자에 735억 불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국 내 공장이 많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공장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전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품 생산도 만약에 또 증설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전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현대 일렉트릭과 그리고 효성 중공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일렉트릭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현대 일렉트릭을 준비를 했고요. 그 변압기 공장. 엘리바마주의 변압기 공장이 있는데 2019년 11월에 증설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최근에 2020년 4월에 또 미국 내 영업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력망 인프라 투자 여기에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프라 투자에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하면 또 전력망 사업도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 현대 일렉트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시청자분 131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애플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윗거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애플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애플 관련돼서 LG 이노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이냐면 아이폰이라는 것이죠.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고 아이폰의 판매가 얼마나 잘 판매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1분기, 2분기 애플 실적 보면 계속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3분기 신제품 출시가 원래는 7천만 대의 초도 물량이 1억 대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강학 소루천 사업 부분 LG 이노텍의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경쟁 업체가 일본 업체인데 LG 이노텍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일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기업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서 공장이 가동이 멈춘 상황이에요. 그런데 LG 이노텍은 그 외곽 지역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실적은 올해 1조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 나쁘지 않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아까 현대 일렉트릭 완만한 우상향이라는데 얘는 완만한 박스건 흐름 아니겠습니까?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항상 갖고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기판 사업 부분, 전자 부품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 현대 일렉트릭보다 낫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LG 이노텍. 자, 이틀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아이폰 13이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죠.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14일 정도에 공개가 될 텐데 과연 이런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 열심히 해드리는 동안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좀 볼까요?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09% 하락한 3,6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보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네요. 0.16% 상승한 2만 6,39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어제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항생지수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좋은 흐름 보이면서 1.5%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출발은 좀 약한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이 오늘의 탑픽입니다. 천보. 미리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천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어저께 신고가를 만들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2035년부터 순수 전기차만, 내연기관차는 팔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친환경차 판매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부문 같은 경우도 미국 인프라 투자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 지원 부분에 또 150불 정도 예산을 책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2040년까지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이 목표치를 맞추려면 이제 당장 올해부터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300만 대 이상 팔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올해 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만 이 모멘텀에서 주가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순환 배가 타이밍이 돌아올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그램, 그래서 에코 프로 BM 그리고 첨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첨보는 2차 전지 소재 F 전해지를 2만 7천 톤까지 증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소위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4만 원 정도? 현재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조금 낮게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 보신 바 같이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유창희 대표님이 오늘 제 종목이 마음에 안 없나 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깜짝이야. 유창희 대표님이 지금 첨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첨보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또 지금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죠? 네, 준비되셨죠? 김찬희 대표님이 현대 제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음 종목은 현대 제철인데 현대 제철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청자분들이. 고독한 여우님께서 그 전에 수익을 봤었는데 이거 다시 좀 매수를 해도 될까? 재매수해도 돼? 재진입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또 있으셨고 문자로도 1724번님께서 현대 제철 5만 3천 원에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5만 3천 원에 매수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라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대 제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정유주 SOA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탄소 배출,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철강 생산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증가가하지 못하고 있죠. 철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특히 포스코, 현대 제철 이렇게 고로를 가지고 있는 제철사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수기 시즌입니다. 한 여름부터가 성수기 시즌인데 성수기 시즌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3분기 실적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정유주들 말씀 드렸었는데 원자재 가격 자체가 급등세로 가지 않고 그냥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철강사들, 후판 가격, 여름 강판 할 거 없이 다 올렸어요. 가격 인상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권을 흐름을 보여준다면 저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면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또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일단은 원자재 가격 안정세는 현대 제철의 주가를 한 6만 원대까지도 끌어올리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6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1차 목표가 정도를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철강 관련 종목들의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무선 마우스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유창희 대표님이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하다가 마우스를 던져버리셨어요. 그러셔서 저희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다음 프로텍이죠. 고독한 요원님은 항상 댓글 많이 자주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쿠폰을 하나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제작진한테 떠넘기겠습니다.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 같은 경우 특히나 비메모리 연관된 종목들이 종목들, 섹터 내에서 수납매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올초 같은 경우에 하나 드레알즈, ISC, 이런 종목들이죠. 테스나, 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최근에 와서는 JT란지 그리고 뒤늦게 프로텍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잘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 수요 우위 시장이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우위를 보는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고 있고 실속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50억 정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척계 같은 경우는 꿈의 영업익률이라고 하고 있는데 30% 이상 영업익률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또 반등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보고 나오는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JT란지 프로텍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0.3%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21상까지 이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눌리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 편협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2차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텍 상승 출발, 시동 걸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두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유찬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SBS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 올해 SBS 주가가 상당히 좋게 잘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선 정책이 변화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 꼼쓰긴 꼼쓰다 뭐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간 광고 이런 부분들이 SBS는 인기 프로는 3번까지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광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있고 또 제작의 효율성을 좀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까 제가 중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TV 광고가 중간 광고 허용을 한 부분도 있고 또 SBS의 콘텐츠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은근히 TV를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주로 SBS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광고의 매출 증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이제 엔터주들 말씀드릴 때 OTT에 대한 매출 차 확대라고 말씀드리지만 SBS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지상파 등 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플랫폼 말고도 여러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면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갖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BS까지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마지막 정태현 팀장님의 10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부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을 5%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소형 모듈 원전 SMR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X에너지라는 회사와 또 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SMR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신기계, 한전산업 이 세 기업을 봐야 되는데 한전산업과 한신기계 쪽에서 솔직히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쪽으로 납품한다는 그런 이력 때문에 한신기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여권은 아니다도 야권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대선 공약, 정책 공약들이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히 야권 쪽 같은 경우는 원자력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관련해서도 최근에 원자력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원자력 관련 주가 지금 7월 달 위에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아마 대선 테마라든지 SMR 이런 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테마가 형성이 되고 다시 수납매가 조금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한신기계 그리고 윤석열 테마 쪽보기 되면 서정기전까지 포함을 좀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원자력 관련 주 다시 한 번 수납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신기계까지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 찍어주셔야 되겠죠. 우리 정태훈 팀장님은 아까 첨보 골라주셨고 유 대표님은요? 저는 LG 노텍 선정이었습니다. LG 노텍, LG 노텍과 첨보를 두 분이 각각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